안녕하세요. 배로경민의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회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딱 특정한 문구를 변형하거나 또는 뭔가 제외 대상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해요. 뭐 저야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상황적으로 이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올 겁니다. 라고 하는 예상 그 다음에 그냥 한번 출제된 거에 대한 해설 이게 전부여서 상황적으로 조금 조금 보편적인 문제를 내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어느 하나 이렇게 딱 문구 틀린 거 찾아라 이런 문제들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진짜 킬러 문제입니다.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우선적으로는 1번입니다. 전기 공사업 법령에서 전기 공사업을 등록한다. 자 등록 기준 항목 중 자본금 얼마만큼 사장님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자 이런 겁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너무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은 편은 아니어서 제 주위에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1번과 4번은 아니라고 주셨죠. 맞습니다. 1억 5천이 자본금으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정도 금액 사실 2억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제 답은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자 전기 공사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토를 달기가 어렵네요. 좋습니다. 다음 2번이요. 자 이것도 그죠. 그냥 관련된 법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기 사업 법령. 우선은 태양광 발전 설비 하시는 분들이 전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전기 사업 법령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자 전기 사업자의 허가 기준이다. 그런데 조항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급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급 능력이라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내가 전기를 담당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한 공급 구역의 전력 수요의 몇 퍼센트까지는 내가 담당할 수 있어야 발전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파트의 전기실을 보시면 거기에도 변압기가 있고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그 변압기 자체가 용량이 1000KB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사용하는 실제 변압기가 가동되는 가동률은 50%를 조금 넘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컨을 틀거나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기 히터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50%에서 60, 70 이 정도가 적정 부하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평상시 그 정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으로는 어떤 분들은 수용리라는 말도 쓰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몇 퍼센트 정도는 항상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기준은 50%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은요. 그런데 50%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50%는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법규상도 마찬가지로 60% 정도 잡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느낌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변압기 공급능력 그리고 발전소의 공급능력 60% 이상입니다. 되었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